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최근에 국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에게 용산 참모진 자출을 요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당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여의도에 대거 입상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국힘이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용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부인하고 나섰죠. 그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과 관련하여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누군가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과장된 제보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 같다. 윤석열이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이철규의 이 발언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명단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미 명단이 정해졌다면 용산에서 주도했거나 최소한 국힘과 용산이 서로 협의하여 정했을 확률이 크죠. 이렇게 용산에서 정한 출마자의 공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의원장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보다 구체적입니다. 30여 명 정도 출마자 명단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전체 다 출마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이들 중 일부가 추려져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과연 추려질까요? 명단이 정해졌다면 윤석열의 의중이 담겨 있을 텐데 김기현은 그걸 거부할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더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진복 정무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석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진우와 전의경 등 주요 비사관과 10명 안팎의 행정관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힘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지역구가 겹치는 현역이나 원의 우영장들은 속으로 부글부글할 겁니다. 더욱이 반감이 큰 건 형식적으로는 당에서 추천해달라는 모양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지침이 내려오는 방식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 대표의 권위를 떨어뜨리라는 세력이 흘린 정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용산에서 김기현을 사전 군기잡기하는 건가요? 얼마 전 공개된 윤석열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이 당을 집어먹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뽀개버리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죠. 이걸 보면 윤석열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충성심의 의심스러운 의원들을 쳐내고 검사나 참모들을 대거 공천을 꺼라는 의심은 누구나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국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명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는다면 아무도 반발하지 못하겠죠. 최악의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경선을 하려고 할까요? 본인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석열의 하명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명당 30명을 전력 공천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는 경선을 하더라도 지난번 당대표 선거처럼 답정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기 전에 공중분해될 일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결국 국힘의 적은 윤석열인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적은 비명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선 비명계의 준동을 잠재우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층에 효능감을 주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라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끝으로 지내온 검사의 가슴을 울리는 글을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제대로 짚은 명문장입니다. 오징은 DP땡들이 혁신안 거부하는 거 맘에 안 들고 잼대표 아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마냥 PR이랑 짜고 포커치는 거 고역질이나 잼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쌍하고 철양해서야 잼대표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공장에서 학대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두 번이나 시도를 했어. 한 번은 부여놓고 다락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영이 들어와 환기를 해서 살았어. 두 번째는 약사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소화저를 담아줬기 때문에 살았어. 오징은 잼대표가 사방에 숭구리들과 수박과 수박 세탁기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으니 세 번째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 만일 잼대표 건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오징은 이판사판이야. 어차피 오징은 검찰 공화국에서 버티면 돼. 그렇지만 위서자들과 배신자들이 세금으로 놀러다니고 잼대표 고문하고 학대하려고 공부하는 꼴은 못 보겠어. 잼대표가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지주의를 위해서 굽는데 출판기념에 가서 희인학락 사진 찍는 사람들 공천되면 안 된다고 봐. 모든 개혁이법을 저지할 수 있는 법사위 매도한 매당로들도 공천되면 안 된다고 봐. 검찰정법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방해한 국회의장도 양심이 있다면 공천신청 안 하겠지. 이 마당에 화상회의도 가능한데 일본이랑 친선이 중요하다면서 외유 나간 사람들도 공천되면 안 된다고 봐. 정당의 운영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혁신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잼대표를 피할 손에 넘겨주려고 투표장 들어가는 사람들도 공천되면 안 된다고 봐.